아무것도 아닌데 왜 찍어요? 다 모든 여배우들이 하는 건데 핀과포도 잠깐 먹는 게 내 소원시더라 핀과포도라 양이 얼마 안 돼? 나 너무 잘 먹었잖아 아휴, 깔끔하게 끝났다 아휴, 난 좀 잠깐... 만두볼래요? 만두부터 하나 먹어야지 만두 2차예요? 몇 차까지 하면 찍을 수 있는 거예요? 맛있어 저 바로 찍을 수 있었거든요 내가 컨셉이 이거야 아니... 아니... 3 4 감사합니다.